이 동영상에서는 HP 프린터에서 모델 번호, 제품 번호 및 일련 번호를 찾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HP의 고객 지원 웹사이트를 탐색할 때 모델, 제품 및 일련 번호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정보는 다음 경우에도 유용합니다 드라이버 업데이트, 제품 사양 찾기, 교체 부품 주문, 문제 해결 도움말 및 동영상 찾기, 보증 상태의 유효성 검사 모델, 제품 및 일련 번호는 각각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모델 번호는 프린터 그룹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구성 요소를 식별합니다 프린터에는 차량 제조업체가 특정 차량에 모델 번호를 부여할 때와 같은 방식으로 모델 번호가 부여됩니다 제품 번호는 모델 번호 시리즈 내에서 사용 중인 HP 프린터를 식별하며 해당 프린터를 판매할 지역을 지정합니다 일련 번호는 프린터마다 다르며 보증 정보를 확인하고 수리 내역을 추적하는 데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모델 번호를 가진 HP 프린터가 만대 있을 수 있습니다 천대가 동일한 제품 번호를 공유하며 한 대만이 고유한 일련 번호를 갖습니다 모델 번호의 위치는 프린터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 위치에서 프린터의 모델 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프린터 전면을 확인합니다 대부분의 프린터에서 모델 번호는 제어판이나 그 옆에 있습니다 그런 다음 프린터 상단도 확인해 보십시오 데스크 Z 프린터의 경우 일반적으로 모델 번호가 상단에 위치합니다 일부 프린터의 경우 모델 번호를 찾으려면 위쪽 덮개를 열어야 할 수 있습니다 모델 번호는 카트리지 액세스 영역 근처에 있습니다 모델 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곳은 카트리지 액세스 덮개 내부입니다 오피스 Z의 경우 모델 번호가 잉크 액세스 덮개 내부에 표시되기도 합니다 제품과 일련 번호는 두 곳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프린터 뒷면이나 프린터 바닥에 있는 제품 라벨에서 이러한 번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프린터 뒷면을 확인합니다 제품 및 일련 번호는 프린터 뒷면에 있는 라벨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발견됩니다 프린터 뒷면에 라벨이 없는 경우 프린터 바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델, 제품 및 일련 번호를 찾으면 적어두고 나중에 참조할 수 있도록 안전한 장소에 보관합니다 hp.support.widios 및 hp의 유튜브 채널 youtube.com hp 프린터 서포트에서 유용한 동영상을 추가로 볼 수 있습니다 제작권 자원의 목격팀을 lowers 청바닥의 Jared